일반 초중고등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공교육 수준으로 지원하는 서울형 대안학교가 실시됩니다. 대안학교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기존 공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학습자와 교육자 사이 일방향 소통을 보완하는 학교입니다.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2019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서울에 있는 비인가 대안학교 가운데 신청 접수를 받아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 등을 진행해 서울형 대안학교로 선정할 계획입니다. 서울형 대안학교는 운영비 지원 규모를 기존의 전체에 40%에서 70%로 늘리고 서울 문화재단과 함께 청소년들에게 인문예술 통합교육을 제공할 계획입니다.